안녕하세요. 옷만들기의 정석열 입바 인사드립니다. 열심히 열심히 해주시고 계신 땀이분들, 루팅하시는 분들 봄이니까 좀 더 우리 화이팅 해봅시다. 저번 시간에 숙제 해오신 분들 신입생들, 점점 신입생들이 안 늘고 있는데 열심히 열심히 루팅하시는 분들 들어오세요. 입학하는 방법 아시죠? 입학하는 방법. 여기에서 처음부터 찬찬히 따라해서 여기까지 오시면 지금 벌써 실력이 많이 늘었을 거예요. 그렇게 실력이 많이 늘었고 오늘은 뭘 하려고 하냐면 저번 시간에 여러분들이 바지를까지 이렇게 만드는 것까지 해봤어요. 다트바지, 무다트, 주름바지 이런 식으로 바지를 해봤는데 오늘은 디테일한 부분들을 만들어 보려고 해요. 주머니도 있어야 되고, 지퍼도 있어야 되고, 벨트도 있어야 되는 이렇게 바지들 중에 이 세 가지를 해보려고 해요. 지퍼도 한번 달아보고, 그 다음에 댕고라는 거를 대고 지퍼도 한번 달아보고, 바지 주머니도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벨트까지 만들어서 바지를 완성해 보겠습니다. 자, 댕고를 만들어서 바지를 하는 거 한번 보여줄게요. 종이를 자, 반을 이렇게 접어도 좋겠어요. 반을 지퍼가 6인치 정도 지퍼가 달릴 건데 저는 한 7반 정도로 댕고를 만들게요. 이렇게 7반 정도에 표시해 주시고 그 다음에 댕고의 넓이는 1반 1반 정도 하시고 고구로 여기를 골씨 쪽으로 이렇게 휘어주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자, 이게 댕고라고 하는 걸로 나중에 바지에 이렇게 들어갈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밑으로 들어갈 거고 자,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이렇게 잘라주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준비해야 되는 게 이렇게 양면 짚어 이렇게 양면 짚어 하나 준비해 주시고요. 자, 그럼 저번 시간에 만든 옷에 저번 시간에 만든 옷에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돼 있는 이 튀어나온에는 잘라줄게요. 얘는 필요가 없기 때문에 잘라서 자, 얘는 없어져도 되니까 이렇게 놓고 먼저 여기 부분을 한번 박아서 뒤집을게요. 자, 여기 부분을 자, 이런 식으로 박고 얘를 이렇게 뒤집어 주세요. 자, 이런 식으로 끝부분을 뭐, 요, 요 크게 더 많이 굴려도 되고 완만하게 굴려주셔도 상관없고요. 이 지금 짚어있는 여기 부분단은 기르시면 돼요. 자, 이런 식으로 자, 요렇게 한번 자, 요렇게 되어있고요. 다지가 잘 이렇게 보세요. 자, 요렇게 한쪽은 요렇게 이쪽은 안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시접이 처음에 재단할 때 부터 들어가 있던 거고 이쪽은 들어가 있던 걸 잘라냈어요. 그리고 요렇게 요렇게 달 건데 얘를 자, 보세요. 요기보단 내려가서 어 내가 지퍼로 끝을 요렇게 하고 싶으면 요렇게 하셔도 돼요.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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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기랑 요기 나중에 시접까지 돼 있는데 끝에 풀리지 말라고 요기까지 하셔도 돼요. 요렇게 받고 요렇게 같이 박는 거. 요렇게 요렇게 박을 거예요. 자, 요 시접 끝부분에다가 걸고 그 다음에 요 댕고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애 골치 쪽이 아니라 시접 쪽인 애랑 같이 요렇게 놓고 외발루루발로 끝에 딱 걸리면 딱 박아주는 거예요. 같이 세 개를 같이 한꺼번에 요렇게 박아주시는 거예요. 요렇게 자, 요렇게 세 개를 같이 딱 맞춰서 외발루루발로 윽 자, 세 개를 같이 띄우 띄우 지판을 밑으로 내려주셔도 돼요. 이렇게 3개를 이렇게 놓고 쭉 같이 박아주세요 이렇게 끝에 이렇게 둘이 맞는데 이렇게 끝에까지 이렇게 같이 가게끔 쭉 이렇게 끊게 되면 이렇게 생기게 이렇게 제끼면 이렇게 생기게 이렇게 생기겠죠 자 이렇게 잘 하셨고 이렇게 한번 가봐서 주시면 되요 4분의 1 정도 얘를 덮어주시는 거 이렇게 덮어주시는 거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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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짝 덮어주시고 여기도 살짝 덮어서 머리가 안 보이게끔 이렇게 덮어주신 다음에 핀으로 왜 여기 부분을 딱 고정해 주시는 거야 핀으로 여기에 덮어주는 데를 한 두 개 정도 이렇게 잘 여기 잘 우이게 끔 이렇게 평평하게 좀 놓은 다음에 여기도 한번 고정을 해주세요 이렇게 요런식을 딱 덮어지게끔 한 다음에 부정을 해 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자 그 다음에 여기를 옷을 제키세요 이렇게 놓을게요 자 요런식으로 자 요런식으로 핀을 고정해 주신 다음에 요렇게 제낀 다음에 요렇게 자 요 상태에서 요렇게 제내면 요기에 또 외발 노르발로 요렇게 요렇게 지퍼하고 요 사이를 외발 노르발로 쭉 박을 수 있어요 요기 한번 박어 볼게요 자 여기 박을 때 밑에 얘 박히면 안 돼요 지퍼하고만 박히는 거예요 요렇게만 요렇게만 박혀야 돼요 요렇게만 얘 박히면 안 돼요 얘 박히면 덴고 박히면 안 되고 얘를 덴고 뒤로 쫙 제켜놓은 다음에 요렇게 자 먼저 외발 노르발로 머리 밑으로 먼저 박으셔도 돼요 자 요렇게 쫙 펼친 다음에 한번 쭉 그냥 이렇게 한번 쭉 박아주세요 그다음에 한번 놓고 지퍼를 자 여기 풀으셔도 돼요 빼고 여기도 빼고 지퍼를 한번 내려 주신 다음에 다시 그러면 이제 위에 부분에서부터 박을 수가 있죠 요렇게 한번 더 박아주세요 요렇게 어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 보통 두 번 박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여기 끝부분, 끝부분으로 요런데도 핀을 다시 하나 꽂고요 자 그려줄게요 일사일 정도로 한번 그려볼까요 요렇게 해서 요런식으로 지금 저는 광목이니까 여기가 끝이니까 여기 부분을 요렇게 그릴게요 요렇게 요 요렇게 얘랑 박힌거에요 이 덴고가 이렇게 넘어와서 박히는 경우면 안 돼요 요렇게 된거 제껴놓고 이렇게 놓고 박으면서 이렇게 밀릴 수 있으니까 송곳으로 이렇게 밀어주시면서 가보세요 자 밑에 다른게 엄한게 박히는지 확인하세요 천만 박혀야 돼요 이렇게 휘어지는 데까지 땅땅땅 이렇게 끝부분은 대박으로 이렇게 끝부분은 대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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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들어가면 얘네들 빼게 되겠죠 이렇게 이렇게 자 이런식으로 박으시면 이런식으로 박으시면 바지 지퍼가 스티치 때리고 지퍼를 딱 내리고 자 이렇게 이렇게 바지가 되는건데 한번 밑에 부분 같이 도매를 댕고를 이렇게 제깬 다음에 자 여기서부터는 쭉 오고 이렇게 다시 제깬 다음에 자 여기 보세요 댕고가 이쪽으로 간 다음에 이렇게 같이 올린 다음에 여기를 같이 여기를 같이 박아줄게요 같이 여기를 같이 대박음을 튼튼하게 좀 이렇게 박아주시는거에요 그 다음에 이런 부분에 대박음을 보통 하는 경우가 있어요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놓으시면 자 제께서 보시면 이렇게 같이 댕고랑 같이 도매가 되어있고 이렇게 스티치를 여기는 이렇게 박아주시면 뒷부분에 이렇게 되어있으면 바지가 이렇게 되는거에요 이렇게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 부분까지 돼서 튼튼하게끔 이런식으로도 바지를 만드시는거에요 이렇게 자 그렇게 해서 뒷부분 오바를 치셔도 되고 시접정리하는거 가르쳐줬죠 바이어스를 치셔도 되고 이렇게 바지 바지는 이렇게 주머니 지퍼는 이렇게 닿으면 바지 주머니 패턴 뜨는걸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바지가 이렇게 여러분 되어있을거에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한 6인치 정도까지 간 데다 선을 하나 평행하게 이렇게 그려주세요 자 그리고 한 9인치 정도 9인치 정도 내린대 요렇게 자 요런식으로 그려주시고 여기는 끝까지 이렇게 오면서 손을 올릴 때 여기서부터 1인치 정도 내린대랑 얘랑 얘 보세요 요렇게 휘어지는거요 요렇게 요런 모양 요렇게 바지 패턴이 요게 바지 패턴이 될거에요 요게 어떻게 따왔냐면은 주머니 패턴이 될거에요 자 얘가 바지 주머니 패턴 이렇게 주머니 패턴을 이렇게 만드신거에요 주머니 패턴을 이렇게 만든 다음에 주머니를 처음으로 잘라 볼게요 자 주머니 패턴은 요기 부분이 없겠죠 요렇게 자 요렇게 주머니 패턴은 요렇게 요런식으로 주머니 패턴을 따내볼게요 요렇게 주머니 패턴이에요 자 요렇게 먼저 그리시는데 앞부분에 요기까지 지금 요렇게 요렇게 요기를 그려주시대요 자 요기를 일단은 그려주시고 그 다음에 똑같이 그려주세요 자 요렇게 그려주신 다음에 자 위에 있는 애 자 요기다가 낯지 하나 요렇게 넣을게요 낯지 주머니 끝부분에 있죠 요기하고 요기 부분에 이렇게 낯지가 이렇게 들어가고 자 위에 하나 있는 애만 따낼게요 시접하니치 주고 자 요렇게 따낼게요 자 요렇게 바지가 요렇게 돼있는 애를 자 보세요 자 요렇게 생겨있겠죠 여기서 얘를 그려주시고 자 요렇게 바지에 됐죠 얘를 잘라주세요 자 요렇게 잘라주시고 자 요렇게 요렇게 준비되시면 미싱을 하는데 먼저 요렇게 잘라낸 애랑 얘랑 요렇게 요렇게 맞춰주시고 요기를 박은 다음에 이렇게 제낄거에요 먼저 요기를 박은 다음에 제내볼게요 요기를 한번 박아볼게요 자 바지 요기를 먼저 한번 박을게요 여기를 이렇게 놓고 자 하나 얘를 쭉 박아주세요 요렇게 박고 여기를 요렇게 제낀 다음에 시다미싱이라고 잘 보세요 여기 시접 이쪽을 자 요렇게 해서 이쪽으로 다 넘긴 시접도 밑으로 다 넘기세요 넘긴 다음에 요렇게 놓고 자 요기에서부터 한 4분의 1인지 요렇게 다 시접이 이렇게 잘 넘어가게 쫙 땡기 요렇게 땡겨주시면서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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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아주시는거 요렇게 자 그렇게 해서 요렇게 제껴주시고 요렇게 제껴주시고 요렇게 한번 다려 볼게요 자 이렇게 한번 요렇게 박고 된 다음에 요 요 하나 있죠 아까 밑에 기네 기네랑 요렇게 놓는데 아까 요 위에 부분 나치가 하나 놓은 데가 있거든요 걔랑 얘랑 요렇게 만나고 밑에 부분에도 나치가 있으니까 얘랑 이렇게 만나시는 거예요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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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랑 요렇게 놓고 먼저 요기를 조금씩 조금씩 고정을 해주세요 요렇게 자 요렇게 놓고 요기 부분에다가 어 한 4분의 1정대에다가 고정을 해주시는 거예요 자 요 요 요 낫지 하고 얘랑 만나게끔 한 다음에 조금 여기서 이렇게 살짝 고정을 해주세요 그리고 밑에도 마찬가지로 밑에도 이렇게 놓다보면 그러면은 요기 낫지 있는 데랑 얘랑 이렇게 만날 거예요 그러면은 요기 요기 부분에다 조그맣게끔 요런 식으로 고정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양쪽을 고정을 해주신 다음에 요렇게 요런 요 상태가 돼있으면 자 요렇게까지는 이해가실까요 요렇게 주머니가 돼있죠 그러면 재끼면 주머니 속지가 속이 요렇게 보이니까 요렇게 있는데 여기를 이렇게 박으셔도 되는데 여기를 깨끗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요기 주머니 요렇게 이쪽 사이 안 안으로 이렇게 넣어서 두개를 요렇게 빼세요 요렇게 요렇게 뒤집으세요 요렇게 뒤집으면 두개를 같이 위에서 박아주시는 거예요 요렇게 뒤집은 애를 뒤집은 애를 굴러가는 데까지 이렇게 이렇게 박아주시고 이렇게 밟고 다시 뒤집어서 넣어버리세요 이렇게 뒤집어서 넣어버리시는 거예요 이렇게 넣어버리면 겉에서 봤을 때 주머니가 굉장히 깨끗해지죠 자 요런 식으로 지금 여러분 요렇게 요렇게 돼있는 애를 뒤로 재끼면 시접이 깨끗하게 나오게끔 자 요렇게 요런 식으로 돼있는 애를 한번 달려볼게 자 요렇게 돼있는 애를 손을 딱 넣으면 이렇게 깨끗해졌죠 그러면 자 요렇게 돼있으니까 뒷판하고 박아볼게요 뒷판하고 옆에를 자 뒷판하고 는 요렇게 자 요렇게 박히겠죠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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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아볼게요 자 요렇게 박으시면 자 요렇게 박으시면 주머니가 요렇게 이렇게 보시면 자 주머니가 요렇게 완성되는거죠 요렇게 귀도 요렇게 자 요렇게 주머니가 완성됐어요 바지주머니 요렇게 넣는 바지주머니가 요렇게 만드실 수 있어요 여러분 바지주머니 요렇게 바지 주머니 요렇게 주머니 넣게끔까지 하시면 여기까지 잘 따라오시고 있나요 자 마지막에 벨트를 달아봐야 되겠죠 벨트 자 요기에다가 벨트를 달아볼건데 저번 시간에 벨트는 저번 시간에 벨트는 만들었어요 벨트는 만들었는데 뭘 안 만들었냐면 벨트 고리를 안 만들어서 벨트 고리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8분에 3정도 벨트 고리를 할건데 음 1사일 정도로 잘라볼게요 1사일 자 여기서부터 1사일을 제가 잘랄게요 자 그렇게 해서 두개를 요렇게 접어서 여기를 4분의 1정도로 쭉 박아볼게요 요렇게 박아볼게요 자 요렇게 4분의 1로 박아볼게요 자 요런 식으로 4분의 1 바그네를 뒤집을게요 자 요렇게 벨트 뒤집는거 끈 뒤집는거 요렇게 있고 끈 뒤집는게 없으면은 실을 넣어서 실을 넣어서 바늘로 이렇게 뒤집을 수도 있습니다 나중에 한번 보내드리고요 요걸로 요렇게 자 요렇게 뒤집으신 다음에 얘를 가운데에 오게끔 이렇게 가운데에 오게끔 자 요런 식으로 벨트 끈을 만들었고요 어 끈 넓이는 벨트 고리 넓이는 벨트 고리 넓이는 시저까지 포함해서 2반 정도 한개다 한 2반 정도 이렇게 놓으시면 될거 같아요 자 제가 두개만 한번 보여드려볼게요 다는게 자 요런 식으로 벨트 고리를 만드셨고요 원래는 앞에 두개 옆에 뒤에 이렇게 있는데 제가 두개만 시간상 두개만 보여드릴게요 자 요렇게 벨트를 달고 자 먼저 이 고리를 달아야되는데에다가 고정을 해 주시는거에요 자 다트있는 데에다가 하나를 받읍시다 그러면은 요렇게 하나를 고정을 하나 해놓을게요 4분의 1 정도에다가 요런 식으로 고정을 하나 해놓고 이쪽도 이쪽에다가 들어갈거니까 요렇게 고정을 하나 해놓을게요 자 요런 식으로 벨트를 먼저 고정을 해 놓은 다음 벨트를 담을게요 한쪽에 둘다 넷날분이 있는 쪽이 한쪽을 없애일거이기 때문에 여기 없앤 부분을 잘라낼게요 이렇게 볼게요 자 그러면 요렇게 보면 한쪽은 일반이 넷날분이 있고 한쪽은 넷날분이 없는거에요 그러면 지퍼를 달 때 넷날분이 없는 애가 위로 올라가서 달아야 되겠죠 1 2 2 2 2 2 2 2 3 2 1 3 2 3 5 5 이렇게 이렇게 딱 달려주시면 사이받으면 한번 이렇게 사이받는 거 때려볼게요. 이렇게 딱 달려주시면 됩니다. 벨트 밟을 때 이렇게 얘가 밀려가지고 쉬는 거 뒷부분을 좀 땡겨주시면 괜찮아요. 벨트 달 때 꼬일때 뒷부분을 좀 땡겨주시면 꼬이는 게 덜하니까 정상적인 거 뒷부분을 좀 땡겨줘요. 자 이런식으로 스티치를 딱 때려주시면 되고 자 벨트고리는 자 여기서 여기서 바로 이렇게 꺾어지는게 아니라 여기서 4분의 1 꺾어서 자 자 이렇게 이렇게 해서 위에서 스티치를 때려주시는거에요 자 이렇게 때리고 밑에도 이렇게 한번 접어서 끝부분에다가 이런식으로 벨트고리를 해주셔도 되요 자 이런식으로 벨트고리를 해주시면 되고 자 얘도 마찬가지로 자 여러분들 잘 보셨죠? 바지 지퍼 달고 바지 주머니 만들고 바지 벨트고리에서 벨트 달고 이러면 여러분들도 완벽한 바지를 만들 수 있는 사람이 됐습니다 자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구요 다음 시간에는 또 림바가 뭘 가지고 올지 기다려주실거죠?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